내년 예산 싸움이 진보단체와 새누리당 도의원 간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진보단체들이 항의하면서 도의회 예결위가 정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반발하는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예결위로 몰려갔고 북도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도의원들이 빠져나간 회의장은 항의로 채워졌습니다. 어제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대답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말이 안 나와요. 방청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셔야죠. 충북 참회자치시민연대의 도의회 평가토론에도 도의회가 특정정당과 도의회를 비판하는 단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비판의 자리가 됐습니다. 특정정당 또는 의회의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했다라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기준이 강화됐고 그동안 방만하게 지원되어 온 예산을 진보 보수 없이 꼼꼼히 심사했을 뿐이라며 정략적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좋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보다 강력하고 보다 꼼꼼한 그런 예산 견제가 이시종 지사와 김경호 교육감까지 내부 회의와 SNS 등을 통해 예산 삭감에 불만을 표시하며 물밑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여일입니다.